안녕하세요 저는 리리랜드를 그리고 있는 시온 작가입니다 리리랜드는 누구나 행복하고 반짝이는 그런 가정의 나라구요 리리라는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그런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설정한 세계에서만큼은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지만 그거를 좀 회화적으로 승화시켜서 리리랜드 시리즈가 성공을 했구요 거의 스케치는 안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라인만 조금 따놓고 바로 초발로 핑거 페인팅을 시작합니다 아크릴을 쓰는데 아크릴을 굉장히 두둑하게 올리고 컬러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슨 톤으로 가야지 계획하고 바로 원하는 색깔을 계속 올리게 되구요 어쨌든 행복이라는 감정을 고스란히 캔버스에 녹여내고 싶어서 뭔가 작업의 과정에 문화를 주다보니 싱거 페인팅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되게 마음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되게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리리는 저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을 투영한 다른 모호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제 작품의 큰 의미는 보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반짝임을 조금 얻고 반짝이고 밝은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을 조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조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말했던 그런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을 좀 나눠주고 싶다는 부분에서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면서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했던 그런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을 좀 나눠주고 싶다는 부분에서 내가 바라는 그런 걸 그래도 캐치를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냥 저는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나아가라는 그림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작가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냥 저는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발 이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좋은 거에요 quetra 하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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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